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청기가 입니다 제가 오늘도 저 한양 파인 컨트리 클럽에 왔거든요 오늘 일요일이고 오늘 저 야간을 뜨려고 그럽니다 야간을 뜨려고 그러고 뭐 여기 오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중개월이 아니고 뭐예요 퍼블릭이에요 9월짜리 두번을 뜨릴 건데 자 이번 영상 바로 뭐냐면 저 청기가이가 영상 약 2500개 정도 올리고 많을때는 하루에 4개 정도까지 영상을 올리고 정말 쉬지도 않고 주식보다 더 열심히 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부도 열심히 제가 유튜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기간과 노력에 비하면 구독자 수가 적게 올라갔다 생각되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새 유튜브 구독자 수가 5만명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5만명 이벤트를 제가 계속 얼마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 10만원짜리 또 이것도 제가 임의로 구한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님이 또 이 건강관련 사업을 하세요 또 우리 사무실 놀러왔고 제가 또 술도 한잔 했고 이분이 또 건강관련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에게 제가 돈을 주고 사와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당첨자님들에게 10만원짜리 건강식품이에요 다들 발송드리고 있는데 앞전에 제가 스크린 치면서 저 스크린 점수를 맞춰주세요 했는데 72타를 쳤거든요 72타를 맞추신 분이 한 분인데 그분 발송드리고 그 다음에 삼천리 종가를 맞춰주세요 해가지고 3분이 걸렸거든요 내일자가 발송될 거고 그 다음에 앞전에 제가 부산에 용원시시 가서 저의 스크린이 아니고 이제는 뭐다 라운딩 점수를 맞춰주세요 제가 그날 백두타가 나왔거든요 백두타는 의외로 많이 걸리더라구요 4분 걸리셨어요 역시 내일 발송 드릴 거에요 몇 분 넘었잖아요 그럼 오늘 정규홀에 가정하고 9월짜리 두 번 9월 곱하기 두 번 해서 저의 오늘 여기 퍼블릭 한양 파인컨트리 클럽에 저의 9월 곱하기 2의 저의 필더 점수를 맞춰주세요 라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걸리신 분들 또 역시 10만원짜리 건강식품 보내드릴 거구요 저의 오늘 예상 여기 라운딩 점수를 본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오늘 또 라운딩 하고 아마 5시니까 10시 정도 끝나겠네요 밤 10시나 11시에 오늘 밤 집에 가가지고 새벽 1시 돼서 걸리신 분들 제가 또 뽑아가지고 저 유튜브 청기가의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당첨제 안내하고 그분 주소 받아서 내일 아침에 택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만명 달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또 행복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 모티브가 생긴다 들어요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는 거고 구독자 있어야 유튜브가 있는 거고 제가 또 잘해야 여러분이 또 좋아할 거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영상 또 주식 유튜버니까 아무런 주식 기법이나 좋은 종목 가령 제가 얼마 전에 경동인베스터 8만원 할 때 사라 9만원 할 때 사라 16만원 갔잖아요 박살발 3만원 할 때 사라 4만원 할 때 사라 7만원 갔잖아요 지금 제가 삼천리사라 신라존사라 두 개를 공개적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바로 뭐예요 이낙연이가 6월달 오니까 남순아님 사라 말이 올라갔잖아요 이것처럼 전라도 개미나 병산도 개미나 초보 개미나 직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좋은 정보 추천드리고 약속하며 저의 오늘 구독자 5만명 이벤트를 할 거 합니다 여기는 우리 한량 파인컨트리 클럽이에요 9월자로 두 번 떼서 저의 예상 점수를 본 영상 댓글 남겨주시면 당첨자님에게 1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대구로 발송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안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할게요